이번 주에 시사 이슈들 미리미리 챙겨드립니다. 시사 기상도 시사평론가 민동기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21년이 한 2주 남은 거 아세요? 2주 남았습니다. 와 진짜 세월 빨라요. 뭘 했나 싶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이번 해는 챙겨야 될 게 많아요. 오늘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하고요. 비수도권 과대 과밀학교 등교 인원이 3분의 2로 조정이 됩니다. 초등학교는 등교 인원을 6분의 5 이내로 줄이고요.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학년에서 6학년은 돌아가면서 한 학년씩 원격 수업을 하는데 중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겨울방학이 시작하면 종료가 됩니다. 오늘 국민들이 민감해야 할 만한 내용들이 발표가 된다는데 어떤 거예요?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발표가 되는데요. 물가 안정위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하고요.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상을 미룰 수 없다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거든요. 지금 결정이 됐다는 속보가 막 들어왔답니다. 저희 지금 밖에서 사인을 주는데 동결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었었는데 맞아요. 동결로 최종 결정이 났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네요. 비핵재정부가 그렇게 계속 시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네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왜 열리는 거죠? 오늘 내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데요. 관심의 초점은 연말 특별사면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이 될 것인가? 그리고 한명술전 총리 역시 포함이 될 것인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입연 사면대상이 포함이 될 것인가? 이 여부였는데 연말 특별사면대상자는 늘 이쯤에 하기는 의견 모으는데 이번에 더 주목받는 건 바로 그 인물들 때문이군요. 거물급들이 많습니다. 언론들의 전망은 대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살펴봐야 될 일정 있습니까? 정부가 오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는데요. 내년 성장률과 고용, 물가 등을 전망하는데 정책의 틀을 짜거든요. 홍남기 부총리가 내년 경제정책은 경제정상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들이 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로 넘어가죠? 이번 주는 경제 관련 통계 지표들이 특히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게 내일 발표가 되는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생산자 물가는 1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단계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 잠정치가 112.21로 4월 이후에 7개월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한 가지 변수는 11월에는 유가 오름세가 다소 꺾였기 때문에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눈여겨보죠. 수요일로 넘어가죠? 수요일은 사뿐히 건너뛰고요. 목요일로 건너가겠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이라든가 의견 청취가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개별 단독주택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년 공시가격은 정부가 현실화율 상향 조치에 따라서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관심을 모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시 제도 전체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에 재판 챙겨봐야 되네요. SK브로드밴드하고 넷플릭스가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1심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재판부가 들어줬는데 목요일에 항소심 재판이 열립니다. 넷플릭스 쪽에서는 계속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SK브로드밴드 쪽에서는 막대한 트래픽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1심 재판부가 아무래도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는 항소심 재판부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푸틴 대통령 관련된 일정은 뭐예요? 이게 목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 이제 대규모 기자 500명하고 연례 연말 기자회견을 갔는데요. 이게 대면 기자회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이라든가 코로나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좀 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500명을 모아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러시아가 최근에 또 코로나 확진세가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거 굉장히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오미크론 확진자는 없어요? 러시아에는? 러시아는 아직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다고는 했는데 이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리고 싶네요. 저도 말리고 싶습니다. 금요일로 넘어가죠. 이른바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회계사 이렇게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는데 일단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혐의를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이 나머지 3명이 입장을 안 밝혔습니다. 수사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입장을 유보했는데 이번에는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의 시사 기상도 시사 스케줄들 체크해봤습니다. 민동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